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은 사용하기 쉽고 배우기 쉬운 품질관리 솔루션으로 검사 서류 작성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히 몇 번 클릭만 하면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 신속하게 품번과 품명, 수정번, 노트 및 기타 중요 정보를 인식하여 솔리드웍스 도면에서 바로 추출해 줍니다. 추출 설정을 빠르게 수정하여 중요한 검사 치수 또는 설계자가 표시해둔 각종 기본 치수와 참조 치수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정보를 수집한 뒤에는 데이터를 확인 또는 수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 한 페이지 또는 여러 페이지로 이루어진 검사 도면에 자동으로 부품 번호 속성 표시기를 추가해 줍니다. 주요 치수를 순식간에 편집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변경할 경우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 자연스럽게 부품 번호를 업데이트해 줌으로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은 필요에 따라 초도 검사 보고서 또는 사용자 정의 보고서를 내보냅니다. PDF, TIFF 또는 다른 CAD 응용 프로그램의 스캔 문서로 보다 융통성 있게 작업하고 싶은 고객을 위한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독립형 응용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급 OCR,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포함된 속성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완벽하게 추출합니다. 원하는 개체를 선택하기만 하면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 공칭 치수와 공차, GDMT, 용접, 표면 거체기 정보 등을 인쇄된 치수로부터 지능적으로 가져옵니다. 부품 번호가 있는 도면이 더 복잡해지면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은 태그 특성을 간단히 찾아줍니다.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은 테스트 결과 입력 작업을 간소화하고 정보를 즉시 비교할 수 있도록 색상별로 분류해 줍니다. 디지털 캘리퍼를 사용하거나 3차원 측정기, CMN,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 솔리드웍스 인스펙션 프로페셔널의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여 측정 데이터를 검사 보고서에 직접 삽입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고품제 부품 생산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캘리퍼를 사용하여 측정기, CMN, 결과를 사용하여 측정기,